안녕하세요. 리플라스입니다. 오늘은 통합 테스트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위들의 흐름을 쭉 이어나가게 되고 그 개별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QA하고 통합 테스트를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QA는 세부 내용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싹 다 잡는 그런 최종 검수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 테스트는 전반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맞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서비스가 사용자들 위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운영자들 위주로 들어가느냐 이런 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메인 사용자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펑션들,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을 시나리오로 잡아놓고 그 시나리오들을 재현해 보면서 프론트엔드에서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은 잘 보이고 있는지 백엔드에서 저장되는 정보는 잘 보이고 있는지 중간에 에러 케이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일단 프론트엔드는 겉에 보여지는 화면 위주, 그리고 UI가 뜨냐 안 뜨냐 같은 규격들을 이야기한다면 백엔드는 실제로 그 UI가 뜨기 위한, 에러들이 뜨기 위한 베이터들이 제대로 저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통합 테스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용자의 플로우에 기반해서 전체 시나리오를 잡때 그 각각의 개별 상태 값에서 백엔드에서 있는 저장되어야 되는 값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사용자 타입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더더욱이나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있고 운영자가 있고 다시 또 내부에서 중간 판매자나 혹은 다른 타입들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각각 시나리오가 점점 더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큰 단위로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핵심 사용자들을 위주로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서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을 각각 확인하는 화면들에서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 어드민 화면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메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일반적인 신규 회원이나 혹은 기존 회원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 혹은 구독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 화면별에서 어떤 식으로 액션이 필요한지를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한 줄에 쭉 늘어놓은 마치 커다란 시나리오 이야기처럼 쭉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화면들의 표기가 되는지 정보가 표기가 되는지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혹은 특정 화면이나 혹은 상태에서 특정 액션을 했을 때 혹은 백버튼을 눌렀을 때 같은 케이스들을 모두 적어주면서 이 커다란 시나리오 흐름에 맞게 만들어주는 게 메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시나리오를 쭉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UI들, 핵심 UI들이 다 잡혀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통합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개별 내용들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백엔드 이슈인지 아니면 폰트 이슈인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기획자 입장에선 잘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엔드의 경우에도 주요 화면들별로 입력을 하거나 저장을 해서 서버 간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지점들이 각각 어떤 유저 타입에 따라서 봐야 되는 사람이 다른지 누가 확인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개별 테이블에 백엔드 쪽에서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의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얼마나 자세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화면 단위로 해서 각각의 URL을 누르고 넘어간다 같은 디스크립션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옵션을 세부적으로 바꿀 때 몇 번을 바꾸게 할 건지 혹은 스와이프를 쓸 건지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을 얼마나 자주 쓸 건지 아니면 한 번 결정된 시나리오 이외에 다시 또 서버 시나리오들을 얼마나 붙여서 또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 줄 건지 혹은 갑자기 통신이 끊기거나 혹은 기기 자체가 느려서 솔딩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두 시나리오에 넣을 건지 말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할수록 어떻게 보면 QA를 할 부분이 더 적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